청년들 여성들 코로나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어렵고 힘든데요 취업도 안되고 취업을 했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회사에서 나오게 된 사람들이 있죠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개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국가의 책임입니까? 모두 국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의 책임이라고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국가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제도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고용보험과 전혀 다른 제도인데요 고용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정한 요건이 발생했을 때 수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취업제도는 정부 예산으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만 15세에서 60세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정력단절 여성 등이 주로 그 대상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국민촉진수당지원자격은 연령은 만 15세에서 64세 소득은 중위소득의 50% 이하 2020년 한 사람을 기준으로 88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은 3억원 이내에 취업경험은 최근 2년 이내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을 일을 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참여하는 구직자는 기존 취업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뿐만 아니라 금융, 양육 등의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고용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탓입니다 이제 청년, 여성, 노인 등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여성입니다 여성은 사회적인 큰 변역이나 전쟁, 또 큰 상황이 벌어질 때 제일 피해를 많이 받는 계층입니다 제가 노동법 전공이고 이쪽 분야를 전공한 법학 박사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또 지속되면서 제일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여성들이에요 여성 중에서도 홀로 사는 여성, 그리고 나이가 들고 가난한 여성 정말 정부는 이 여성들에 대해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신음하는 사람들 중에 여성이 정말 많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그리고 다니는 직장에서 직원을 줄일 때도 여성이 자칫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기업에서 신입 직원을 뽑을 때 남성 유지로 뽑는 경향이 있고 또 직원을 줄일 때는 여성을 먼저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성을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발표 자료입니다 작년 11월부터 12월 여성 노동자 3007명을 대상으로 한 통계 결과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는 여성은 모두 629명, 20.9%입니다 이 중 죄 취업한 여성이 217명, 7.2% 죄 취업하지 않은 여성은 412명, 13.7%라고 합니다 퇴직한 여성 중 2명이 계속 실직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20대 저학력 임시 일용직일수록 실직상태가 지속되고 또 실직과 퇴직이 반복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문이 좁은 여성들은 코로나 상황에 취업은 더욱더 가혹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럼 청년을 봐볼게요 일하고 싶은 청년들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그렇지만 취업을 원한다고 모두 다 취업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취업 포기, 결혼 포기, 집 사는 거 포기, 포기 포기 그래서 M4세대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제는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의지조차 없는 그냥 쉬는 겁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지금 니트족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청년 디지털 일자리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을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통해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11년 올해 청년 고용 지원 규모는 79만 4천 명에서 104만 명으로 이렇게 늘렸습니다 100만 명 이상을 정부에서 돈을 주고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30대, 40대 일자리는 줄고 노인 일자리가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노인들도 죽을 맛인데 노인 일자리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노인을 또 일을 하고 싶어해요 노인의 날 10월 2일입니다 이때 통기청이 발표한 2019년 고령자 통계 자료에 응하면 노인들이 일하는 목적은 생활비를 목적으로 일자리를 원한다는 겁니다 생활비 보탬이 돼서 일을 한다는 게 60.2%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일한다는 게 32.8% 즉 생활비가 없다는 거예요 성별로는 남성은 75.5% 여성은 55.2%가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코로나19로 영향을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특히 여성들, 여성들의 고용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거고요 무조건 예산을 늘려서 돈을 많이 주라는 내용이 아니라 여성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원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무엇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 소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청년의 죄가 아닙니다 그 여성의 죄가 아닙니다 모두 국가의 책임입니다 저는 대학 강의 시간에 정확히 이 말을 강의합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인 노동 정책으로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저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박동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